감히 형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존재 자체를 처참히 파멸시키는 마왕 그렇습니다 오늘 읊어볼 만화는 역시 20년대 최고의 만화 주술회전 요매스크나 풍얼인가요? 미친새끼 아냐 고 미우라 켄타로 선생의 역자 베르세리크를 상징하는 빌런 고드핸드 그들의 목적부터 과거 가츠와 그리피스를 관음하는 이유까지 고드핸드 논란의 떡밥들에 대해 풍얼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사 서당계페이아이콘 한량총수입니다 사도호소인가 고드핸드 지망생들을 두드려 패고 다니던 검은검사의 여정 당시 백작의 부름에 공명한 베에리트에 의해 이 공간에 소환되면서 첫 등장한 욕망의 수호천사 고드핸드 이때는 가츠가 오히려 악당보다 더 악당답게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약자를 조롱하고 숨 쉴 때마다 파클을 비롯한 캐릭터들에게 인격모독을 내뱉던 인간 쓰레기로 비춰지던 시기였던지라 갑자기 나타나서 가츠에게 죄물죄물인가율인가율 요킹 너나 못이겨 를 시전하고 빤스러워하는 고드핸드를 보고 다들 어쩌면 이 새끼들 진짜 천사일지도 란 생각도 들었겠지만 이후 과거에 그리피스가 빛의 매에서 페무토라는 10세로 전락하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제물로 바쳐 강마의 의식이라는 토악질 나오는 행보는 잔혹한 마의 축제를 강행했다는 과거 썰이 공개되면서 고드핸드 분위는 본래의 쓰레기 이미지를 되찾게 되죠 이후 행보는 그리피스 페무토를 제외하고는 다들 사념체답게 행사에 있을 때만 현수에 나타난 것 외에는 만화에 기어나오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지만 다섯 번째 고드핸드 페무토가 판타지아 세계를 열어버리면서 현수와 유괴가 매차쿠차 겹쳐지게 되면서 고대의 혼돈을 초래했던 과거처럼 유괴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현 시점에서는 현수에 쉽게 강림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본래 사념체로 떠돌던 고드핸드들도 자신의 욕망과 목적 그리고 인과율에 따라 본격적인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드핸드의 근황 올림픽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멤버 속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먼저 신의 두뇌 수어천사장 보이드 신의 두뇌라는 이명에 걸맞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뇌 꾀매진 눈과 억지로 벌려놓은 두 개의 입 등 기괴한 고드핸드 중에서도 유독 기괴한 외모를 자랑하는 고드핸드 수어천사들의 장 보이드 가장 오래된 고드핸드답게 진중하고 스윗한 성격이며 강마의 의식을 거행할 때도 왜 자기네들이 나타난지 이유는 물론 절차와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해주는 걸로도 모자라 직접 낙인을 찍는 잡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로 후배 마왕들의 귀감이 되는 예의받은 놈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 그리피스를 축복받은 갈망의 왕이라 칭했던 보이드는 그리피스가 매일단을 바치자 낙인을 찍고 마족들을 먹이로 던져준 전적이 있으며 이후에는 해골기사가 기습을 가하자 공간전의를 통해 반격한 능력만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최고룡 고드핸드이자 고드핸드들의 수장이라는 것 그리고 해골기사와 묘한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 등으로 보아 실로 어마무시한 숨겨진 능력이 있을 것은 물론 고드핸드 중 모든 주요한 떡밥의 주체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뱃속의 장부 혹은 불꽃의 여신 슬렁 고드핸드의 홍일점 슬렁 전신샷을 넣는 것만으로도 노딱을 불러일으키는 새끈빠끈한 외형을 가졌으며 증오와 분노 색욕이 흘러넘치는 곳이라며 어디든 달려가며 특히 가치에게 무한한 플러팅을 조지고 있죠 가치를 보기 위해 무리하게 현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추종자도 많은 듯 합니다 가치에게 묘한 집착을 보이는 유일한 여성 고드핸드라는 것 그녀의 과거를 아는 듯한 해골기사가 뱃속의 장부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치정 섞인 과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 마도이즘 속성의 고드핸드입니다 수다스러운 광대 유빅 잘라낸 눈꺼풀을 안경 모양으로 꿰매 배인충 베이스 유빅 통상적인 고드핸드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캐릭터의 유빅은 근원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실체화한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기계와 마아의 주민들과 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며 경쾌하게 두두등장 뿐만 아니라 고드핸드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듯한 모든건 눈가율의 흐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조차 지키려 하지 않고 그리피스의 심상세계에서 분장하고 장난치는 것을 필두로 특유의 기분 나쁜 유쾌함으로 무장한 채 남을 조롱하고 짓궂은 장난치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격과 맞물린 유빅의 고유능력 역시 환상과 과거 흑역사 영상 짜집기 정도인데 흠 이 새끼 그냥 얼럭히 서당캐페 아님 존재감제로 죽음의 역병 콜라드 아기들의 순진무가한 모습을 끌인 기거의 풍경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주장되는 말도 존재감도 없는 뚱땡이 콜라드 밝혀진 고유능력도 과부도 전혀 없으며 그저 실체화 당시 쥐대들이 모여 얼굴 형상이 만들어졌기에 역병과 관련된 능력과 과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돌고 있습니다 편세에 강림한 대적할 자 없는 절대자 어둠의 날개 페무토 바친다 매일단을 제물로 바쳐 다섯번째 고드핸드로 편세에 강림한 페무토는 강림하자마자 짱친 여친 범하기 자기 리스펙하는 짱친 NTR 그냥 우울해서 범했던 공주님한테 정치질하기 등 진정한 마왕을 넘어 천하의 개새끼가 무엇인지 매순간 증명한 페무토 비록 막둥이 고드핸드지만 페무토의 능력은 공간 전위부터 페로몬 뿌리기 등등 말도 안되는 십사기 스키나스키는 다 갖고 있는 이미 절대자에 위치했지만 이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팔코니아를 세워 닝겐드를 모으는 숨겨진 이유를 갈 것도 없이 페무토 놀란 텐말로도 끝이 없으니 관련 떡밥은 나중에 풀도록 하겠나이다 신은 구해줄 수 없는 생가사 꿈과 같은 사념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에 부른받아 소환된 고드핸드는 인가유일에 의해 선정된 가장 강한 욕망을 강마의 의식을 집행하여 베이리티 소유자를 초월자 마의 일족으로 소생시켜줍니다 자신들의 소환자가 가장 아끼는 존재를 마에 바치는 것을 대가로 말이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소용돌이 치는 마의 파도 지옥으로 빨려들어갈 소환자의 영혼은 영겁의 세월을 떠돌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강마의식 집행이 고드핸드의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고드핸드 역시 모두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그리피스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강마의 의식의 제물로 바치고 고드핸드로 환생하게 된 것이죠 마성이 이끄는 운명 인가했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저 더러운 욕망에 모든 걸 포기한 비겁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괴의 힘은 과거 실세계에서의 영향력과 비례한다는 설정에 따라 모두들 어떤 형태로든 민중에 크나큰 관심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고드핸드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보이드피셜로 나온 대표 팩트 중 하나죠 고드핸드는 신이 아닌 지구지수나 마의 대리인 정도이기에 그들 역시 모든 섭리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당연히 이에 따라 절대적인 영원 불멸의 존재는 아닐 것이기에 이들도 분명히 가치의 엄청나게 크고 두껍고 무거우며 조잡한 철태 같은 드래곤 슬레이어에 반갈주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드핸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이리트를 통해 인가율에 선택받은 자신의 일족들을 늘리고 다섯번째 고드핸드를 탄생시키며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시기가 가져올 특별한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만알못 구독자들을 위한 개폐 Q&A로 이번 고드핸드 풍월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고드핸드를 뛰어넘겠다는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모든 걸 멸할 말신으로 재탄생한 가닌슈카 대제조차 고드핸드 막둥이 페모토님의 와꾸력에 그대로 가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데르세드 그 결마는 킹장단의 대장 그리피스의 상국통일을 끝으로 완결라 짧게 설명드리자면 가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가율에 저항하는 상남자 그에 반해 그리피스는 인가율의 흐름에 몸을 내던지 나약한 놈입니다 고로 결마에서는 주인공인 가치가 어떻게든 승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베르세드 그 의외로 희망찬 만화입니다 고드핸드 인간시절 추측 좀 해봐라 팬들 사이에서 신빙성을 얻고 있는 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보이드는 명망있는 사제였으나 부정부패에 저항하여 개혁을 추진하다가 처형당한 성자라는 설 혹은 폭군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려 했던 현자 혹은 성군이 이끌던 왕국에 재앙을 몰고 온 현자였다는 극과 극의 설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폐하로 불리는 해골기사와의 관계까지 풀어야 하기에 다음 기회에 홍일정 슬렁 역시 극과 극 베르세드 그 인성 고트 루카와 똑같은 지성을 갖춘 임망인은 장부였으나 시대의 희생양으로 억가당했을 것이다 혹은 민중의 추앙을 받는 번민하던 성녀였으나 권력자에 의해 어떤 강요를 당하다가 창부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다음 유빅 이 새끼도 존재감이 없어서 억지로 쥐어짜보면 관상을 보여주는 능력 선 넘는 장난기 목이 잘린 광대의 비주얼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선을 넘어버린 궁정광대 혹은 아예 어린애라는 설 다음 콜라드 이 새끼는 유빅보다도 존재감이 없어서 관상과 빙의할 수밖에 없는데 전형병 창궐의 대표격인 쥐로부터 실체화된 것을 보면 민중들을 위해 으슬을 펼쳤던 자유로운 의사 혹은 아예 개거지거나 의외로 고위 귀족 아니야 하는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페모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쥐새끼 아무튼 그리피스의 선례로 고드핸드 단기 과정을 요약하며 인간 시절 고드핸드들은 군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추앙받는 존재였으나 보종의 이유로 평생의 야망이 좌절되고 파멸적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고 고드핸드로 환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인간 시절 최후가 끔찍했을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고드핸드들의 비주얼에서 생전 공문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뇌 시스루 뚱이 모양 입 앞뒤 엽트임 조진 눈깔의 보이드 가혹한 성적 확대가 의심되는 대놓고 서큐버스인 슬렁 교수형으로 목이 떨어진 건지 아니 목이 잘린 건지 눈꺼풀 도려낸 흔적이 있는 모가지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유비 이목구비를 인두로 지진 듯한 얼굴을 가진 꼭 주체형의 콜라드 독수리 오영재 헬멧을 여전히 쓰고 다니는 페모토 등 이처럼 인간성을 버린 최후의 순간들이 고드핸드가 되어서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존재합니다 고드핸드 서열 1위는 보이드인가요? 공식 리더는 최고창 천사장 보이드가 맞습니다 각마의 의식 때마다 메인 MC 보고 칭찬 도전 찍어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인 것은 맞지만 분명한 서열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 와이? 보이드에게 존대를 쓰지 않고 반말가는 태도 각자의 세피라에서 노는 개인활동 등 그저 신의 손 형상 재단에 맞춰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 뿐이며 특별히 정해진 서열이 있거나 전투 수준으로 서로 알아서 기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까 말하다만 최종 목표 좀 알려줘라 고드핸드의 목표 떡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맛보기로만 살짝 풀린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 켄타우 센세가 생전 고드핸드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 그걸 밝히기는 이르다고 하면서 핵심은 공허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고드핸드 수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비어있는 공허 물을 뜻하는 보이드죠 고로 그게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의외로 폐무토가 아니라 보이드가 아닐까요 현재 가치대 그리피스 구도가 해고기사대 보이드의 2차전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만큼 뭔가 뭔가 숨겨진 매차쿠차 유남생 생선님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여기서 더 억지로 쥐어짜려면 고드핸드드의 대장격이 삭제된 신에 대한 것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게 삭제된 것이 너무 일찍 떡밥을 풀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당 설정 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이것도 다음 기회에 고드핸드 멤버 교체설 함 설명해봐라 광전사 갑질을 통해 과거의 기여 과거의 고드핸드가 추정되는 컷 하나가 공개됐었었죠 그 안에는 지금 보이드 외에는 전부 처음 보는 유페이스들 4인이 있었습니다 이 것 하나가 나온 설들만 해도 무궁무진한데 요약해보면 고드핸드는 남녀 성비 4대1을 유지하는 마왕 집단이며 천년의 흔는 현 시점에서 멤버가 바뀌었다는 건 고드핸드는 바뀔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며 과거 기준으로는 보이드가 막내 5번째 고드핸드일 수도 있다 뭐 전부 다 추측의 영역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고드핸드가 계속해서 5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봐서는 이들은 5명이 모였을 때 보다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나 5명일 때만 자신들의 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요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는 악인 고드핸드에 우리가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흔한 만화 속 마왕들은 감히 범접조차 할 수 없는 대적할 자 없는 절대적인 카리스만을 뽐내며 세계의 완전한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선사하는 고드핸드의 고고한 카리스마에 매료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인과율의 흐름일 수도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